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오세요, 개수님. 사장님, 여기 저는 노지귤은, 이런 귤밭은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 제가 걸어온 길에 당쟁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가 제주도의 담이 예쁘다 예쁘다 그러는데 진짜 예쁜 담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들은 매일 봐서 감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지귤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꽃은 어떤 꽃인가요? 이거는 마삭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꽃이 피니까 이제 마삭줄 꽃이 됐거든요. 향기도 너무 좋은데 지금 하얗게 됐다가 점점 이제 사그라드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필 때는 너무 예뻐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향기 한 번 맡아보세요. 오, 향기도 좋아요. 마삭줄 꽃이 그렇게 특하네요. 예쁘고. 그래서 이 마삭줄 꽃이 이렇게 얽히고 설쳐야 이 담이 헝클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워낙 뜨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아, 이 담이 무너졌는데 이 니네들이 잡아줘야 튼튼해진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꼬이고 꼬이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꼭꼬 보여주고 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을 산책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차단이 여기 노지 여기는 지금 현재 대장 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 한 700평 정도 되는데 네. 이쪽에는 주택 우리 시아버님, 동생님 여기 계시고요. 여기 여기 농장은 저희들께요. 아, 네. 저희 농장입니다. 네. 급조생이 되고 급조생? 네. 10월달 한 10월 10일쯤 되면 네. 빨리 시작합니다. 익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짝! 사장님, 여기 이거는 뭐죠? 제가 제주도에서는 별로 보지 못한 나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당뇨에 좋다는 네.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준다는 돼지감자인데요. 오, 돼지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 네. 근데 어떻게 돼지감자를 또 여기다 심게 되셨어요? 아, 저희 블로그이웃, 네. 언니뻘 되시는 전남 하순에 도시마님이라고 계세요. 네. 꽃차도 만드시고 하시는 분인데 네. 동생처럼 참 안껴주시고 매일매일 책이 막 이런 것도 보내주는데 올해는 또 돼지감자를 보내줘서 아, 돼지감자 보내주셨구나. 한 박스 보내줘가지고 여부도 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처음 심었습니다. 어, 여기가 단순히 그냥 노지 농장이 아닌 것 같아요. 감귤농장이 아니라 네. 어, 여기 너무 예쁜 담장이 있고 네. 제주도에 정말 온갖 그 예쁜 꽃들이 있고 이렇게 돼지감자도 있고 진짜 없는 게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사장님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네. 가꾸실 때 네. 좋은 마음으로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미용실도 견마하고 해서 하루종일 농장에는 못 도고 네. 특히 하절기 때 되면 새벽 한 여섯시 반에서 네. 영업을 아홉시부터 시작하니까 아홉시나 아홉시 조금 넘게까지 이 농장, 저농장 다니면서 주변 정리들을 하고 네. 항상 주변 땡파게 하고 돌멩이들을 네. 또 체험객들이 또 오셔서 넘어지지 않게 네. 주워서 이렇게 포도에 네. 담아놓고 이렇게 농장 정리를 하는 것을 아침 일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하세요. 네. 강률농장에 많이 와주세요. 네. 네.